음악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몇 달간 물가 목표제를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넘어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이는 단계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적을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줄어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이죠. 뉴욕대 교수인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요. 미국 연준이 갑작스럽게 비둘기로 변신한 5가지 배경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작년 12월 FOMC 이후 금융 여건이 상당히 팍팍해지면서 이 여파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심해지자 달러 강세와 신용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의 공포감이 커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는요. 작년 하반기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이르지 못하고 둔화한 점을 좀 꼽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유럽과 중국, 신흥국 등 성장 둔화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임명인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이 교묘한 방법으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플립스 곡선 평탄화가 일시적인 것보다 구조적일 수도 있다는 파월 의장의 견해에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을 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리라고 말하는 파월 의장의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전문지 배런스의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1937년에 나타났던 급락 흐름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S&P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 뛰었다면서 언제든 지수가 좀 꼬꾸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S&P 지수의 움직임이 1937년과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운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드시 같은 경로를 걷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름세가 강하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과거의 사례를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불황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좀 주시를 해야 한다면서 아직 그 신호가 좀 나오진 않았으니 투자 전략을 당장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모건 스탠리의 발언입니다. 미 증시 강세론자들이 2016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미 증시가 기업 실적 부진 등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2016년과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의 증시도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S&P500 지수가 9.5%나 올랐었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 S&P500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너스 2.5%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요. 증시가 2016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좀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타이트한 통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예전보다 못한 좀 약한 부양책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내수 경제 때문이라고 꼽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분기에 최저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이미 긴축 정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서 2016년에는 금리 인상이 0.25%에 불과했지만 또 재차 대조표도 축소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어진 랠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경제가 불안한 시작을 했지만 붕괴 조짐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제프리 바타시 칼럼리스트가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다음 문제점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 좀 봄이 되면 성장세를 회복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3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요. 2.5%로 1분기 1.5%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제 FOMC의 1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연준이 1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중단을 했고 이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서 주택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증시 역시 이제 12월 금락에서 좀 벗어났고 소비 역시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소비가 좀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미국의 경제가 좀 나쁘진 바는 않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소시테 제너럴이 이제 이번 주 3월 FOMC 회의 이후 달러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달러가 이제 올해 연고점에서 지난주 후퇴를 했다면서 이번 주 회의에서 점도표가 하향 조정되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달러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제3 승인 투표마저 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이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제3의 승인 투표를 열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브렉시트 시한 10여 일을 앞두고 또다시 영국 전개가 좀 혼란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합의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후에 장기 연장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메이 총리가 브리셀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브렉시트 연장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작성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가 장기 연장될 경우 브렉시트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될 위험이나 올해는 협상에 대한 부담에 대한 재개도 이제 우려가 이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들 좀 중요하니까 외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파운드화가 조금 이제 같이 평가가 좀 절화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이번 이제 브렉시트 3차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의 상승이 조금 편견일 수도 있다. 거래자들에게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래도 파운드화가 좀 그래도 G10 그러니까 주요 화폐 10개 중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다운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파운드화가 월요일 아침에 1.331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영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뭐 탄력성과 또 정치적인 좀 변화 때문에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렇게 브렉시트가 좀 많이 장기화되면서 좀 연장이 연기가 되면은 1.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